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3.1절 기념식 최대 화두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제강정기의식에서 벗어나 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을 새롭게 새기자는 화두다. 과거 궁극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일본 동시에 인접 국가로서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로 협력해야 할 일본 달리 파트너십으로 요약된다. 이날 서울 정동 유건순 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 화두다. 복합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이란 판단에서 동북아 경제안보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공산권 국가를 적시하고 자유우방 국가로 일본을 중시한 화두다. 한미일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선언이 북중러를 이중해 둔 상대적 의미로 새겨진다. 그 현실적 배경엔 보편적 가치 공유연대 협력 자유시민 자유학대 세계 공동번영 기여 등에 오롯이 깔려 있다. 달리 윤석열 대통령 정치 철학의 세계관이 또한 화두가 취임사에서부터 해외 순방 기회가 닿는 대로 일관된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다. 근원적으로는 자신 신념이 이번 104년 전 3.1만세를 불렀던 조국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명확히 했다. 우리가 지금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이유도 자유기반 번영이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이다. 조국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들 뜻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며 영광의 역사도 부끄럽고 슬픈 역사도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 마침표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말로 3.1절 항쟁의 미를 새롭게 새겼다. 말미의 기미독립선언 정신을 계승해 자유평화번영의 미래를 만들자는 그는 자신의 평소 자유민주주의 철학과 신념을 3.1정신에 투영시켜 미래사회 비전으로 제시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오.com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오.com